김성태 전 국회의원이 지역에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. 국민의힘 서울 강서울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겁니다. 김 전 의원은 서울 강서울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인물입니다.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. 오 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